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2회 두 번째 봤던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다평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교재는 듣고 백지를 내놓으시고 답안지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실기공부는 단순한 암기를 떠나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써야 된다는 우리가 기억의 과정에서 배웠던 것 또 기억과정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기억의 과정이 뭡니까? 첫 번째가 기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세기어 넣어야 된다. 기명하고 그 다음 파지가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재생과 재인이라 그랬는데 실기는 재생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보기가 주어져서 재인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확인하고 이것이다라고 찍는 그런 객관식 문제가 아니고 주관식 문제다 보니 문제만 있고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꺼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뇌를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전두엽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전두엽이 작동되고 움직이게 하려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답을 적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움직여줍니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면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안 이상 모르면 모르지만 알았는데 활용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 백지를 내놓고 한번 내가 적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보면서 또 다듬어 가시고요. 문맥을 문장을 더 매끄럽고 더 예쁘게 더 완벽하게 다듬어 가시고 지금은 저하고 같이 여기에 관련된 핵심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재생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광전자식 방어장치가 설치된 프레스에서 급정지 시간이 200ms인 경우에 자, ms 단위로 주어졌다. 그렇죠? 그럼 1.6을 쓰면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가 공식을 이걸 쓸 것인가 저걸 쓸 것인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설치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광전자식이라고 했고 200ms라 그랬으니 공식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1.6t를 사용하든 아니면 1600t를 쓰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t가 ms일 경우 여기는 shaker일 경우 그리고 이 공식을 다시 조금 더 확장하면요.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1.6tc 플러스 ts 이렇게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 시간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광선을 차단하고 급정지 기구가 작동할 때까지 시간. 그게 tc고요. 그 다음 급정지 기구가 작동해서 실제 슬라이드를 정지시킬 때까지 시간이 ts로 다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둘을 합치면 지금처럼요. 정지할 때까지 시간. 광선을 차단하고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으로 바로 주어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 출제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맞게끔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200mc니까 식을 쓰면 이렇죠. 그렇죠? mm는 해서 1.6 바로 곱하기 200 해서 구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편하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써도 되지만 그러려면 다시 또 단위 환산을 해야 되니까 번거롭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한 공식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양수 기동식도 알아두셔야 되죠? 양수 기동식은 뭡니까? 조금 공식이 다르죠.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양수 기동식은 급정지 기구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급정지 기구가 있어서 급정지 시간이 나오지만 그러므로 2분의 1 더하기 해서 클러치 물림 개소수 분의 1 가는 그리고 곱하기 해서 6만. 이 6만은 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밑에 나오는 게 SPM이라는 분당 행정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분당 행정수가 들어가니까 분을 이 단위는 미리 쉐크로 주어지잖아요. 미리 쉐크로 바꾸기 위해서 6만이 들어가는 거죠. 1분을 미리 쉐크로 바꾸면 6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수치다라고 알아두면 좀 편리하다 했습니다. 나올 때는 같이 설치거리는 양수 기동식까지 묶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 공장의 연평균 근로자 수는 1,500명이며 연간 재해 건수가 60건 발생, 이 중 사망이 2건, 근로 손실일 수 1,200일인 경우 연천인율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연천인율은 재해자 수 나오기 평균 근로자 수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건수는 나와 있고 그 다음 근로 손실일 수 나와 있고 사망이 2건까지는 나와 있는데 정작 필요하면 뭡니까? 재해자 수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해자 수가. 그렇기 때문에 연천인율을 바로 구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그럼 이럴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문제의 의도로 봐서는 근로 손실일 수는 강도율이 필요한 건데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사망도 2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해 건수가 2건이 들어가 있어요. 재해 건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빈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도수율, 빈도율 곱하기 연천인율과의 관계식이 있었죠. 그렇죠? 연천인율은 해서 도수율 곱하기 2.4라는 이 공식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천인율은 그러면 도수율을 구해서 2.4를 곱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수율은 구할 수 있게끔 건수가 딱 나와 있으니 총 근로시간수 1,500명이죠. 그렇죠? 1,500명 곱하기 8 곱하기 300 해주면 되고 건수가 60건이니까 곱하기 100만 10의 육성 100만이죠. 이렇게 해서 도수율을 구해 주시고요. 여기에 2.4를 곱해서 연천인율을 구하는 이 방법으로 가는 게 편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 또 알아두셔야 될 것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반드시 8 곱하기 300 이게 2,401대의 이익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단서조항이 붙어가지고 300이 아니라 1년을 250일로 하세요. 270일로 하세요. 또는 8시간이 아니라 7.5시간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 공식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알아두셔야 되죠. 왜냐하면 2.4라는 자체가 뭡니까? 3,8,24, 2,400이라는 여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렇죠? 빚 값을 구해보면 연천인율 나누기 도수율로 해서 그 비를 구하면 2.4가 나와서 비를 곱해 준 거죠. 뒤에 조건이 단서조항이 뭐냐? 전제조건이 8 곱하기 300일 경우에 2,400일 경우에 여기 왜 점을 찍었죠? 제가. 죄송합니다. 2,400. 2,400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다르게 찍죠. 그렇죠? 3,8,24니까 2,400. 연간 2,400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간혹 하다 보면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가지고 단위가 달라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400일 경우에 2.4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금은 다른 조항이 없으니까 8과 300으로 더 가니까 이 공식을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해율이 실기 문제에 나오는 것은 감사한 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계산 문제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여기시고 꼭 맞출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수율 60 해서 이렇게 구한 거죠. 구하면 16.66, 667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2.4로 곱해주면 40.01이 나옵니다. 반올림하는 거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해 준 대로 거기에 맞춰서 반올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올림을 해 주셔야 됩니다. MP suggest suggest believe in 거 via rhin hallucin Need Tulip 브 particulier